봄은 100일 동안 동굴 안에서 쑥만 먹었다, 쑥만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그걸 견뎌낸 봄은 사람이 되어 단군을 낳았고, 호랑이는 호랑이가 되었다. 전설 속의 여우 구미호는 인간 남자와 결혼하여 100일 동안 정체를 들키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어찌나 길었던지 사람이 된 구미호는 급소수에 불과했다. 아기가 태어나고 약 100일이 지나면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의 사망률이 높았던 과거의 풍습이 이어져, 태어난 지 100일 후에야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기도 한다. 10원씩 100일을 모으면 1,000원, 100원씩 100일을 모으면 1,000원, 1,000원씩 100일을 모으면 10만원. 이렇게 100일 동안 용돈을 모아서 뭘 할까? 월 2만 원이면 이 아이들이 굶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햄버거다. 야구 선수는 한 해가 시작되면 약 100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다. 그 훈련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며 시즌을 준비한다. 그 피나는 노력은 4월부터 시작하는 야구 시즌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개그맨 김수영은 100일 동안 무려 70kg을 감량하였다. 다이어트 이전 김수영은 한 끼에 라면 10개와 밥 3그릇을 먹어치우던 괴물이었는데 100일 동안 그의 식탁은 이렇게 변했다. 군에 입대한 훈련병은 대급장 대신 번호표를 부여받는 자대에 배치받아 두 달이 지나면 꿈에 그리던 첫 번째 휴가를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입대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사랑에 빠진 지 100일이 되면 첫 기념일을 맞게 된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이 사람이 얼마나 더는지 이 사람 성격이 더럽진 않은지 이 사람 몸이 더럽진 않은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100일은 길다.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곰이 사람이 되었고 곰이 오는 사람이 될 뻔했고 아기가 몸을 뒤집었다. 티끌 모아 태산을 이뤘고 누군가는 1년을 준비했다. 무려 70kg의 살을 뺐으며 철없는 오빠는 군인이 되었고 남녀가 사랑을 이루었다. 우리는 100초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다. 아직도 100일이라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100일 승부를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20. 멍inente 멍inente 무조건 cont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